전남 연관군이 섬 지역의 가스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부터 개선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는 섬 지역에 살고 있는 101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가스 배관을 금속으로 바꾸고 가스 사고 안전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공사는 오는 9월 마무리될 전망이고 지역민이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